연이은 폭우로 전국적으로 축구장 3만 8천 개 크기의 농지가 침수됐죠. 가축도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고요. 장마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앞으로도 장마끼는 더 올까라고 합니다.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안병호 기자입니다. 나뭇가지 아래로 떨어진 복숭아가 수북합니다. 세종시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대량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. 귀농한 지 10년째 복숭아 재배를 하는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. 장마비가 연이어 내리면서 수확작업은 중단됐고 이렇게 복숭아 밭은 텅 비어 있습니다. 지난 10일부터 내린 비로 농작물 침수와 낙과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2만 7천 94헥타르. 축구장 3만 8천 705개 크기입니다. 닭과 소, 오리, 돼지 등 폐상 가축도 57만 9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. 농지 피해가 커질수록 밥상 물가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4kg 식은치 도매 가격은 5만 4천 780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9% 급등했고 청상추, 얼갈이 배추도 각각 100% 넘게 뛰었습니다. 향후 농작물 피해가 커서 과채소 등 신선 채소에 수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. 장맛비가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예보된 데다 폭염에 가을 태풍 등도 기다리고 있어 농춧산물 가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